중국 해경선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해경선 두 척에 물대포 공격을 해 한 척이 파손됐습니다. 공격당한 필리핀 선박은 수산청 소속 한 척과 해경선 한 척입니다. 이들은 조업 중인 필리핀 어선에 식량, 연료를 보급하고 주변을 순찰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. 필리핀 해경은 중국 해경선 4척 등 중국 선박 10척이 나타나 위협적인 기동으로 필리핀 선박들을 방해하고 물대포 공격을 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로 인해 물대포를 맞은 해경선의 난간과 지붕이 파손됐다고 덧붙였습니다.